전국에 계신 유상통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여러분의 상식강사 이종학입니다. 자 이제 2023년이 밝았고요. 2023년에 시험 발표가 다행히도 있었습니다. 이게 시험이 언제 있을지 몰라서 우리가 항상 마음을 졸였었는데요. 2023년 맞이하기 직전에 시험이 있을 거다라고는 언지를 해줘서 그나마 우리가 안심하고 2023년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자 이제 그런데 이렇게 또 시험이 발표되고 나니까 또 다른 걱정이 생깁니다. 그전에는 시험이 혹시라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이었지만 이제는 시험이 확정은 됐는데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이 짧은 시간에 합격을 거머쥘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걱정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이 시간에 제가 좀 여러분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하는 게 합격에 근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좀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. 특히 이 우편 금융상식과 관련해서는 금융우편상식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게 이제 교환 발표가 있을 거니까 그러니까 좀 미뤄뒀다가 그때 가서 몰아쳐서 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거야말로 진짜 이 과목은 단기 합격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가 매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 관련된 얘기들까지 다 한꺼번에 이렇게 잘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이제 시험이 발표가 됐는데 이렇게만 발표된 상황입니다. 지금은 2023년 5월에서 6월경에 계리직 시험을 보겠다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정확한 날짜나 이런 건 아직 픽스가 안 됐습니다. 제가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 순간에는 대략 이때쯤 될 거다 정도를 지금 알고 있는 상황인데요. 그래 봐야 한 5개월 남짓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.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긴급 상황이 또 이제 돼버렸습니다. 이 사이렌 또 반짝반짝반짝 또 이제 우리 머릿속을 막 괴롭힙니다.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은 뭐 나만 겪고 있는 게 아닙니다.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주어진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런 만큼 한편으로는 다 동등한 입장에서 이 경쟁을 지금 시작하는 거다라고 이제 여기시고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하실 필요도 있겠다 싶습니다. 자 그래서 그런 만큼 한편 만큼의 전략 차이가 성패를 좌우한다는 이 생각으로 이제 확실한 전략을 세우고 그것을 이행해 나가야 되겠다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. 그러려면 보다 더 이 명료한 어떤 제대로 된 이 전략을 수립하려면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. 그래야 거기에 맞춤형 전략이 들어가 줄 수가 있다는 거죠. 여러분들은 지금 생 초시생입니까? 아니면 기존의 수험생 즉 초시생이긴 하나 사실상 초시생이긴 하나 그래도 공부를 좀 해오고 있었습니다. 할 수 있는 위치에 계신가요? 아니면 작년에 열심히 합격을 목표로 공부했었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좀 안 맞아서 시험에서는 잘 안 됐지만 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. 라고 하는 제시생인가요? 이거서부터 명확하게 딱 좀 잘라내셔야 됩니다. 그래서 생 초시생이다 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. 특히 이제 생 초시생은 아니고 기존 수험생이긴 한데 이 우편상식 금융상식은 생 초시인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러면 적어도 이 과목에 대해서는 생 초시생으로 자신을 분류하셔야 될 겁니다. 그렇게 하시고 그래도 내가 혹시 몰라서 기존 교환을 가지고 한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. 하면은 이쪽 기존 수험생이고 아 나 확실하게 해놓고 이제 다 복습하고 회동 늘리고 있어요. 그러면 제시생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.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요. 내가 지금 합격권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느냐 안정권을 목표로 공부해야 되느냐 요 이제 판단도 좀 내리셔야 됩니다. 합격권에 요 도달하기 위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저것은 이제 커트라인에 내가 걸치겠다 이것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. 객관적으로 우리를 좀 들여다봐야 된다고 그랬고요.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생 초시생 여기 있었잖아요. 생 초시생이나 아니면 그냥 일반 초시생까지도 사실은 합격권에 내가 도달하는 걸 목표로 공부하는 게 바람직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하면 뭐의 여백이 좀 생기냐면 완벽하게 요 옆에 있는 안정권하고 비교해 보면요. 안정권에 도달하려는 공부는 모르는 게 없다 싶어 해야 돼요. 그래서 이 앞에 서서 강의를 한번 해보세요. 그러면 강의 스킬이 부족해서 강의는 잘 못하더라도 몰라서 강의를 못하는 이런 상황은 아니어야 된다. 그런 정도입니다.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어떤 이론에 대해서 웬만히 좀 수준 이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안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내 속으로 다 소화한 거죠. 그래서 내가 누군가한테 전달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게 안정권입니다. 그러니까 합격권은 어떤 거냐면 이제 거기까지는 못 갔지만 내가 그래도 이게 주로 나올 만한 주제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남들이 틀리지 않을 문제를 나도 안 틀려. 이 정도까지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남들이 맞출 문제는 나도 맞춰. 이렇게 쫓아가주는 겁니다. 보통 떨어지는 이유는 남들이 맞춘 문제를 내가 틀려서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런데 합격한 사람들이 모든 문제를 다 맞추고 합격하냐. 그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미세한 차이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내가 남들이 틀리지 않는 거 나도 안 틀려 공부를 한다면 합격권을 목표로 공부하는 거 그거는 초시생에게 권장합니다. 그리고 안정권을 목표로 공부한다는 것은 남들이 틀린 것도 나는 맞췄어. 다까지는 아니어도 거의 왠간이 맞췄어. 이렇게 해야 돼요. 그래서 틀린 게 별로 없어요. 전체적으로. 이런 정도까지 가면은 확실한 합격의 안정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. 이거 왜 구분하냐면요. 합격권 공부하는 거에서는 좀 이렇게 내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거 있죠. 복잡하고 어렵고 한 거 있잖아요. 근데 이게 또 출제 빈도가 아주 높진 않아요.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은 조금 이렇게 망으로 비교해보면 망에 그물코. 그물, 그물, 망 이런 거 보면 거의 그물코가 조금 얼기설기 좀 넓게 형성돼도 괜찮다는 겁니다. 그래서 너무 디테일하고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려운 거 좀 흘리세요. 그렇게 해도 합격권에 도달 못하는 게 아니에요. 그래서 할 것만 우선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만 곤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일단 합격권에 올려놓은 상황에서 거기에 반열에까지 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안정권이라는 2차 목표로 가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아마도 초시생 같은 경우에 남은 기간을 고려했을 때 물리적 시간상 안정권까지 노리는 공부를 하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. 그래서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이. 내가 불안하니까 모든 걸 다 알고 가야 돼. 이렇게 먼저 마음먹지 말고 합격권에 도달하는 공부를 해보는데 개인차가 있습니다. 기존의 배경지식, 내가 공부해왔던 습관, 태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공부량의 차이가 무지만이 나요. 진도를 뽑을 때도 그 진도의 속도의 차이가 상당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봐가면서 내가 요 짧은 기간이지만 합격권에 도달하는 공부를 그만 끝났어. 그러게도 시간이 좀 한두 달 남았어. 그래가지고 난 안정권에 도달하는 공부까지 샅샅이 들어갈 거야. 이렇게 시간텀이 확보가 된다면 그렇게 가시면 되죠. 1단계, 2단계. 그런데 이제 그런 여유가 없다면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거예요. 내가 공부해서 맞출 수 있는 내용을 공부하셔라. 공부해도 맞출지 틀릴지 조금 좀 아리까리한 거는 일단은 좀 후순위로 밀어두셔야 됩니다. 그런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돼요. 남들이 다 공부하는 것 같으니까 뭐 이 교재를 뭐 몇 번을 봤어요. 뭐 거기에서 몇 번씩 안개했어요. 이런 거를 가지고 나도 무조건 똑같이 해야 돼. 이렇게 생각하면 물리적 시간의 한계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들을 나에 맞춰서 잘 판단해 내셔야 돼요. 자 그리고 제시생분들은요. 안정권으로 당연히 가야죠. 이제 한 번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변에 깔려 있는 겁니다. 우리한테. 그러니까 이제는 독한 마음을 먹고 내가 모르는 거 없이 다 공부할 거야. 라는 마음가짐을 남은 시간 쓰셔야 돼요. 그렇게 하면 안정적으로 합격이 보장될 수 있을 겁니다. 그래서 이 선택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잘 해내셔야 된다.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는 바이고요. 자 그리고 그랬을 때 목표 점수는 어떻게 되냐. 초시생 학교권 80점대. 그러면 문재산 과목별로 두세 개 이 정도는 내가 흘릴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. 무조건 틀리라는 얘기는 아닌데 흘릴 수도 있어라고 마음 놓고 공부하는 것과 틀리는 게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. 틀려봐야 하나? 많아야 두 개? 이렇게 공부하면 훨씬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두 번째 스텝. 안정권을 목표로 공부할 때 90점대를 노리고 하자.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 이제 그렇게 공부하시고요. 자 그렇다면 먼저 초시생이 합격권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. 말씀드렸습니다. 남들이 맞추는 문제는 틀리면 안 돼요. 남들이 쉽게 쉽게 맞추는 거를 나는 그것 좀 덜 외워가지고 그거를 틀려버리면은 아 이거는 이번 시험이 틀려요. 이게 안 돼. 이렇게 하면. 그래서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부여잡는다. 라는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. 이 정도는 다 맞추겠지? 하는 거를 틀리시면 안 돼. 절대요. 나도 맞춘다. 라는 정신으로 매달리셔야 하고요. 그 다음에는요.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이론 습득이 최우선이다. 이걸 또 메시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. 시간이 없을 때 내가 조급해질 때 어떤 방법을 꺼내냐. 예전에 희미하지만 성공했던 기억이 있어요. 그게 바로 뭐냐면 다름 아니라 당일치기의 기억입니다. 과거에 내 학창시절에 공부 안 하다가 시험 전날 막 다급하게 내용을 막 이제 습득할 시간 없으니까 문제 같은 거를 기출문제 같은 걸 구해가지고 그걸 풀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서 여기에서 아리까리한 거를 그거를 이제 그제서야 이론에서 내용을 찾아가지고 조금 보충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채워나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공부 순서가 뒤집어진 거죠. 제가 강의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4단계 학습법을 하셔야 돼요. 5지 학습법이라고 제가 막 이름 지은 건데 이해하고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기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. 그런데 거꾸로 하는 거예요. 완전히 시간이 없으니까 마음이 급하니까. 그거라도 해야 되겠다. 그런데요. 여러분들이 그 당일치기 할 때는 그거라도 해서 꼴찌를 면해도 성공인 거예요. 그렇잖아요. 안 했으면 꼴찌인 건데 당일치기라도 내가 해가지고 당일치기 하니까 또 얼마나 집중이 잘 돼. 막 발등에 불이 막 떨어져서 불이 붙어서 올라오니까 엄청 집중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때 해서 좀 성공했던 기억이 있으니 그거를 믿고 지금부터 이제 막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. 근데 이 시험은 어떻습니까? 여기에서는요. 합격자 수가 정해져 있어요. 그래서 등수 안에 거기에 들어가야 되거든요. 수능에 빗대자면 1등급 맞아야 되는 거예요. 1등급 맞기 위한 공부를 당일치기 수법으로 이게 가능합니까? 안 됩니다.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이상한 거 하면 안 돼요.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갖다가요. 2회부터 확실히 하셔야 돼요. 그런데 이런 걸 줄이는 거예요. 이걸 제대로 기간을 확보해서 공부하려면 이론 회독을 좀 여러 번 해야 돼요. 사실은. 그러고 문제풀이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론 회독을 여러 번 할 시간은 없을 거예요. 그래서 한 번 회독할 때 그때 제대로 다 메모하고 강의 들으면서 제대로 다 메모하고 이거를 내가 더 이상은 강의를 안 듣고도 단권화해놓은 이 이론 교재를 가지고 다시 내가 중요 표시 다 해놨으니까 그거 중심으로 다시 읽어나갈 수 있겠구나 하는 정도로까지 해놓으셔야 돼요. 그리고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? 그래도 정 이해가 안 가. 그건 나중으로 밀어놓고 이렇게 해서 이론 공부를 먼저 해놓으셔야 돼요. 그렇게 해놓고 빠르게 정리할 시간도 좀 부족할 겁니다. 그래서 책에다 단권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.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. 그렇게 한 다음에 암기 작업을 빨리 하셔야 돼요. 암기를 하고 문제로 들어가는 거예요.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지. 문제를 풀면서 거꾸로 돌아오면요. 당장에 몇몇 개를 파악하는 데는 더 빠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이 전체내 우리가 합격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를 할 때에는 그렇게까지 하는 건 이게 아까 제가 그물코 얘기했는데 이 그물코가 아니라 진짜 그냥 다 뚫려있는 거예요. 다 뚫어놓고 몇 개 줄만 막 밧줄 던져갖고 몇 가닥만 엮는 것밖에 안 돼요. 그러면 절대 합격권에 도달이 안 돼요. 마음이 급하다고 건너뛰지 말아야 될 걸 건너가셔서는 안 됩니다. 그래서 이론 강의를 제대로 습득하는 거 이게 이제 최우선 과제다. 시간이 없어도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. 꼭 하셔야 됩니다. 그 말씀 드리고요. 자 그래서 이제 제안 드리는 건 이런 거예요. 기초특강은 구조와 틀을 잡는 거거든요. 이 전체 그림을 좀 봐야 돼요. 전체 뭐 어떻게 구성돼 있어? 이걸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기초특강으로 전체 구조와 틀을 잡아놓고 그 상황에서 이제 기본 심화 이론 이건 새로 발표될 교환으로 새로운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. 그러면 그 강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단권화를 해내시는 거예요. 이거 중요합니다. 이거 체크하세요. 이거 기출됐었죠? 이런 거 다 하셔야 되고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드릴 말씀 같은 것들에서 내가 이거 메모해놔야 되겠다 하는 거 메모하세요. 심지어 어떤 거는 뭐 사례를 들거나 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적어 놓는 거예요. 주제라도. 아 이런 걸 사례로 들었었다. 이런 농담 비슷한 걸 하던데 이거 이런 식으로 외우면 빠르다던데 이런 거 다 암기해 놓는 거예요. 아 암기가 아니라 참 여기다가 기재 기재 적어 놓는 거예요. 메모 메모. 메모를 해놓는 거예요. 그래야 그런 걸 가지고 나중에 회독을 빨리빨리 해서 쫓아가면서 뭘 암기해야 될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죠. 뭘 우선적으로 기억해놔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 과정대로 따라오셔야 돼요.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기초특강은 제대로 있고요. 기본심화 1호는 지난번 강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교환 발표를 하겠다 했거든요. 1월 중에. 제가 이거 마치고 나면 곧 있을 거예요. 교환 발표가. 그러면 바로 들어갈 겁니다. 그냥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기초특강을 빨리 해놓는 거죠. 기초특강을. 이거를 빨리빨리 해놓고 이거 이제 딱 강의 올라오면 그때 가서 빠르게 여기로 다시 이렇게 갈아타서 진입하시는 거예요. 자 이거 작전 되죠? 그렇게 해서 접근하셔야 되는데 자 이런 겁니다. 1회독. 우리가 이제 오독오독 적어도 그래도 아무리 못해도 5회독 이상은 하고 가야 돼. 오독오독 씹어먹자. 이 과목을. 이렇게 이름 지은 건데요.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초시생들이 하셔야 될 1회독은 일단은 기초특강. 빠르게 하세요. 그리고 이제 교환 새롭게 발표되고 기본심화 1호는 새롭게 촬영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2회독으로 삼으시면 됩니다. 확정 교환으로 1호를 정복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시고 3회독은 뭘 하는 거냐. 이렇게 공부한 거. 단권을 하라 그랬잖아요. 이걸 1호는 총복습해요. 그러면서 써머리 하라 그랬는데 써머리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돼요. 지금 초시생은.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써머리 시간이 많이 확보가 안 되니까 진짜 이것만큼은 내 손으로 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되게 복잡해 보여서 이거 내 손으로 한번 이 뼈대 노트도 제공해 드리지만은 여러분들 손으로 한번 이거는 이렇게 내가 뼈대 좀 잡아봤으면 좋겠어. 혹은 이거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암기해야 될 것들을 내가 뽑아서 다시 한번 적어보고 싶어. 이런 것 정도만 아주 핵심적인 것만 써머리를 하시라는 거예요. 써머리를 전체적으로 다 못합니다. 시간이 없어요. 그렇게 못합니다. 문제는 언제 풀어요 그러면. 그러니까 이거는 간략버전으로 하셔라.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.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대목이에요. 3회독은. 강의를 보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. 지금 강의로 보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. 강의 봤잖아요. 이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. 1, 2회독 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. 바탕으로 하고. 그렇게 했으면 이제 외워야 되는데 뭘 외워야 될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찾아냈죠. 이미 그래서 그걸 한번 이거 복습하면서 슬쩍 외우는 거예요. 그러고 나면은 암기를 도와드리기 위한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. 북적북적 저절로 암기노트 이게 있어요. 이거는 진짜 전범위에 꼭 외워야 될 거. 오엑스로 해봐야 될 거. 단답식으로 빨리빨리 좀 스피드키드처럼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. 이런 것들 모아놨으니까.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다시 이제 풀어보고 외워보고 풀어보고 강의 들어보고 다시 외우고 또 하는 거예요. 이걸 가지고 암기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. 그리고 암기가 100%까지 안 됐다 순 치더라도 앵간히는 내가 좀 이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애라는 감을 빨리 만든 다음에 오해독 문제풀이로 들어가시는 거예요. 단어문풀이 진행될 건데요. 이것도요. 구석구석. 구석구석. 빈틈 제로 구석구석 단어문풀입니다. 제가 지은 이름이. 그래서 구석구석에 기출문제가 우리가 밖에 없으니까. 이 기출문제만으로 모든 범위 커버가 안 돼요. 그래서 빈 부분들에 있는 거. 아직 기출 안 됐던 거. 그런데 기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애들이잖아요. 걔네들도 문제화를 다 만들었어요. 다. 빈틈 없이 그냥. 구석구석. 그래서 그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또 회독을 늘리는 거예요. 그렇게 하시면 이게 오독오독이 되는 건데 모의고사도 볼 거고 파이널 구조와 틀 이거 강의도 또 진행될 거거든요. 이러면 회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. 사실은. 오해독 플러스 알파가 될 것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 모의고사는 우리 이제 유상통 차원에서 진행되는 모의고사들이 있습니다. 그거 잘 따라오시면 돼요. 프로그램 좋아요. 잘 따라오시면 되고. 파이널 구조와 틀이다라고 하는 것은요. 앞에 이 기초 특상 뼈대 노트를 했잖아요. 이거에 완전 간략 버전이에요. 마지막 진짜 총정리. 그런 버전으로 몇 강 안됩니다. 그래서 시험장 가기 직전. 그때 딱 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. 아 맞아 맞아. 아 저랬지. 아 나 다 알아. 아 그래. 내가 다 공부한 거 뭐 별 차이 없구만. 이런 걸 확인하고 가시는 거예요. 이 작업까지 하면은 이 금융상식 우편상식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합격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겁니다. 이 작업 하시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제시생은 어떻게 해야 되냐. 제시생은요. 안정권에 도달되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. 처음부터 지금부터 구석구석 샅샅입니다. 아 나 모르는 거 없어. 그물코 없어. 그냥 철판이야. 철판 다. 구멍이 없어. 구멍이. 다 알고 간다.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 싹 끄집어내서 일단은 이론해독하고 먼저 암기해놓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. 교환이 아직 발표 안 됐잖아요. 그럼 뭐 하고 있어야 돼요. 지금까지 해놓은 거 끄집어내세요. 끄집어내서 다 보는 거예요. 하고 계세요. 하셔야 돼요. 아니 교환이 새로 발표되면 많이 바뀌면 어떻게 하죠. 글쎄요. 제 예측으로는 많이 안 바뀔 것 같은데요. 많이 바뀌었다고 치더라도 그게 무슨 우리 저 우편시스템을 금융시스템을 처음부터 다시 다 설계했을까요. 그럼 다시 건국한 역사가 있어야 돼요. 그렇게 되려면. 우리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번 거 교환으로 공부한 건데요. 괜찮아요. 바뀌는 거 몇 개 없을 거예요. 바뀌는 거 체크해드립니다. 그럼 먼저 공부해놓은 사람들은요. 새롭게 바뀐 거를 봐도 아 그게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는 순간 더 각인대요. 미리 공부 안 해놓는 게 무의미하다 이 말 전 진짜 동의 하나도 안 해요. 아니 우리의 금융시스템 우편시스템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. 그러니까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공부해놨던 거 있잖아요.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그게 여러분들 자산이에요. 그걸 꺼내서 빨리 보세요. 빨리 보고 다시 한번 암기해 놓으세요. 괜찮아요. 암기한 거 날아가면 어떡해요. 그럴 부분은 많지 않아요. 그리고 새로운 걸로 교체하면 그만이에요. 그렇게 하십니다. 그리고 문풀에 이제 돌입하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빨리 오겠죠. 여러분들한테는. 그래서 문풀 빨리 진입하시는데 제가 구석구석 전부 다 문제를 만들어서 선을 보일 거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것도 불안해. 이것만으로도 불안해. 전국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어떻게 좀 찾아봐야 되겠다. 그런데 그렇게 찾으려고 해도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. 우리 콘텐츠가. 많지가 않습니다. 그럴 때 불안해해야 되냐. 전혀요. 이것도 단권하는 거예요. 제가 구석구석 다 문제 냈다 그랬잖아요. 설명 엄청 길게 해놨어요. 다. 교재에 있는 내용 조금 변형한 것도 있고 그대로 넣는 것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다시 읽으면서 공부하면 충분히 다 될 거예요. 다다익성보다는 여기다가 단권화 또 하는 거예요. 문제집 단권화. 그걸 꼭 하셔야 돼. 그리고 그게 거의 달아서 찢어질 때까지 내가 기억 못했던 거 또 보고 또 보고 체크해놓은 거 또 보고. 그런데 이제 외웠으면 또 지워가면서 그래도 남은 건 또 보고 또 보고. 이게 훨씬 더 나은 공부법이지. 어디 새로운 문제 없나 하이나처럼 이런 것만 찾으러 다니는 거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. 제가 공개할 문제집이 이게 너무 또 이렇게 문제 양이 적거나 그러면은 또 다른 문제도 찾으셔야 돼. 그런데 그렇게 안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일단은 단권화 하세요. 그렇게 하고 여력이 있을 때 조금 더 다른 문제들을 가지고 추가를 하는 겁니다. 이 내용 다 안 다음. 됐죠? 그리고 확인해보고 싶을 때 조금 더 문제를 늘리는 겁니다. 그거를 좀 당부드립니다. 그래서 제시생들은 이렇게 오독오독을 합니다. 계정 교환으로 이론 복습을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거 지금 말씀드렸어요. 발표 전에 해야 될 거. 그리고 발표가 머지않아 바로 날 거고 강의가 시작될 겁니다. 시작될 건데 설을 좀 넘긴 시점에서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이제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계세요. 왜냐하면 이것도 교환 발표되면 분석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됩니다. 그건 좀 여러분들이 확보해 주셔야죠 저한테. 안 그러면 제가 무슨 수로 그걸 보자마자 강의하면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었네요. 이런 거 제가 찾아드려야 되잖아요. 그냥 그런 시간을 주세요. 그냥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있다가 계정 교환으로 이제 강의 올라가면 그걸로 다시 보면서 다시 여러분들은 또 이제 정리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뼈대노트 총정리. 이거를 좀 하시면 좋겠어요. 그리고 써머리 완성. 그러니까 뼈대노트를 먼저 하신 분들은 그거 갖고 그냥 다시 복습하시면 되고요. 아직 뼈대노트 강의 기초특강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걸 안 했으면 이렇게 공부한 다음에 뒤집어서 하는 거예요. 괜찮습니다. 왜냐하면 내가 이제 가까운 거는 많이 잘 봐놨는데 멀리 보는 이 시야가 아직 확보가 덜 됐을 수 있거든요. 이 작업을 안 하신 분들은. 그래서 그럴 때는 멀리 전체 구조를 보는 연습도 하셔야 돼. 그래서 이건 꼭 집어넣어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여력이 좀 확보가 시간적 여유가 그래도 그나마 있기 때문에 기존에 써머리 해놓은 거 있으실 거예요 다. 없으면은 주요 주제별로 다시 써머리를 좀 열심히 하세요. 시간을 좀 투자하세요. 여기다가는. 이게 진짜 공부입니다. 제가 볼 때 공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. 써머리. 내 머리로 이해해서 내가 정리하는 거거든요. 제일 중요한 겁니다. 이 작업을 조금 더 시간을 더 좀 투자하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저절로 안기노트 새 버전 나올 거 아니에요. 그 새 버전으로 다시 암기. 암기는 잊어먹을 때쯤 됐을 때 또 암기하고 또 암기하고 계속 하셔야 되니까. 무한 반복입니다. 시험 보러 가기까지는. 저절로 안기노트 하시고 단어문풀 모의고사 보시는 거예요. 그러고 난 다음에 학습 내용 총정리. 지금까지 공부한 거 다시 다 끄집어내. 또 새롭게 쌓인 게 있잖아요. 다 끄집어내. 다 공부해. 그러고 이제 마지막 파이널 구조어틀까지 보는 겁니다. 이렇게 해서 완성하시면 되는 거예요. 됐죠? 좀 감이 잡히십니까? 이거 하시면 돼요. 기간은 언제 합니까? 이러는 건데 대체로 지금 있잖아요. 이렇게 쭉 따라갈 때 첫 번째 회독 여기 제시한 거에서 순서대로 보면 아까 초시생 분들도 마찬가지예요. 그거는 1월 중에 좀 끝내는 걸 목표로 하세요. 1월에서 2월 초.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강의가 이제 그 개정교환 강의가 올라가면 이제 제시생은 이제 이게 2월달 정도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. 그렇게 하고 그 전에는 자기가 공부해놓은 고총정리고요. 그렇게 이제 맞춰서 시작하시면 됩니다. 그렇게 해서 2월, 3월 이때는 개정교환 신강의 이거를 가지고 잘 따라오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걸 가지고 막 자기가 다시 공부한 거 꺼내서 또 총정리 써머리하고 하는 것을 2월에서 3월 초중반에 걸쳐서 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암기 노트 들어가서 암기 작업을 하셔야 될 게 이제 3월 중하순부터 해서 4월 초 정도까지 해놔야 초 내지 중반 정도까지 해놔야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풀이 같은 걸 들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됩니다. 제시생은 조금 이게 빨라질 수 있는 거고요. 초시생은 조금 이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요. 이론을 처음 듣는 거니까. 새 교환으로 처음 들으면서 이게 새로우니까.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. 이제 거기에서 개인차가 있는 거예요.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이제 5월달 초중반까지 마무리를 해놓고 모의고사 일정 쫓아서 이제 가시고 이거는 이제 시험 일정이 정확하게 픽스가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이제 공지가 될 겁니다. 그리고 시험 보러 가기 직전에 파이널 구조와트를 공부하시는 거예요. 이걸 가지고 같이 강의 들으면서 아 맞아 맞아 맞아. 거기에 끄덕끄덕끄덕 하고 가시면 됩니다. 됐습니까? 이렇게 하시면 왜 빈틈이 생기겠습니까?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. 이 지금 금융상식 우편상식이 합격의 전략과목이라고 저는 제가 이거 과목을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더 뻔뻔하게 그냥 막 말할게요. 금융상식 우편상식이 문항수도 제일 많고 지금 어 이게 전략과목인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? 여기 이 과목을 확실하게 저랑 좀 잡아내시죠. 오독오독 프로그램으로요.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돼요. 지금 아까 제시해드린 그 로드맵으로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.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이제 다른 과목 하시느라 조금 미뤄두셨던 분들은 조금 더 서둘러서 하셔야 돼요. 당장 시작하라 했어요. 교환 발표되고 그럴 때까지 기다린다가 아닙니다. 나머지 과목들 다른 과목들 우리 또 어려운 커밀도 있고 한국사도 있는데 그 과목은 꾸준히 해오셨을 거 아니에요. 그 페이스 계속 유지하시고요. 점점점 이거를 약간 오버랩 시키면서 우편금융 쪽으로 이렇게 무게중심으로 옮겨오셔야 됩니다. 아셨죠? 그렇게 해서 조화로움을 만들어내시면 꼭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. 여러분들 합격하실 때까지 여러분들 곁에는 제가 항상 버팀목처럼 서 있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저 많이 믿어주시고 저도 열정을 다해서 제가 수험생이라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이기는 싸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강의실에 가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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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